NIIT 피하기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NIIT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 질문을 읽어보면요. 텍사스 거주자입니다. 금년에 주식을 매각하면서 번 소득에 대해 연방소득세뿐 아니라 투자이익세라고 하는 별도의 세금이 3.8% 추가로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주소득세는 없어서 연방소득세만 내면 되겠거니? 라고 했는데 갑자기 멘붕이네요. 이 세금은 뭐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죠. 일단 이분은 텍사스에 거주하시는 분이니까 개인소득세면에서 주소득세는 없죠. 그러니까 뭐 맞죠. 연방소득세만 내면 되겠거니 15%, 20% 있겠죠. 주식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그리고 또 이게 숄텀이냐 1년 이상 보유느냐에 따라서 세율은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연방양도소득세 캡틸개인텍스만 적용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3.8% 추가된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 NIIT라고 하는 컨셉이 있거든요. 이거는 Net Investment Income Tax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계산을 하나하나 하는 방식을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큰 틀에서 이게 어떤 성격인지를 설명을 해주자면 내가 당해 23년이라고 칠게요. 총소득이 높은 거예요.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높은 소득을 얻은 고소득자로서 투자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투자소득에 대해서 일반 소득세 외에 추가로 투자이익 세금이라고 하는 세금을 3.8% 더 내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는 총소득이 얼마나 높으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야? 라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소득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총소득이 높은 사람이라는 건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요. 20만 불 AGI라고 하죠. Adjusted Gross Income이요. 이게 20만 불 이상인 개인의 경우요. 싱글의 경우이고 부부 공동일 경우에는 25만 불 이상의 경우에 이걸 고소득자 그리고 NIIT에 적용을 받는 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느 상황보다는 좀 다르죠. 소득 제약이 싱글일 때 20만 불이고 부부 공동일 때 25만이면 뭐 두 배를 해줄 것이지 왜 25만인지 모르겠으나 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투자소득이라는 게 뭐냐인 거죠. 내가 소득이 높더라도 투자소득이 없으면 이 NIIT 안 나올 테니까 투자소득이 뭐냐라는 건데요. 투자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을 말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했으나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금융투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 그리고 주식을 매각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해서 나오는 캐피탈 개인 이런 것들이 투자소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투자소득이 그럼 아닌 건 뭐냐라는 건데요. 내가 배당을 받더라도 또는 뭐 이런저런 이자소득이 있건 아니면 뭐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내가 materially participate 하는 경우에 거기서 발생하는 것은 투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IRA, 401k 뭔지 아시죠? 은퇴연금, 은퇴 계좌예요. 이 개인 은퇴 또는 기업 은퇴 플랜에 들어가서 투자되어 있는 자산으로부터 내가 받게 되는 소득 있잖아요. 물론 당연히 이 소득들은요. 이 계좌에 있는 동안에 비과세 되는 건 물론이고요. 근데 거기서 내가 distribute을 받으면 원래는 그게 사실 성격상 투자한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뭐 이자소득일 수도 있고 캐피탈 개인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투자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 뒤이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NIIT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거기서 이러한 방안을 이 특성에 맞게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방식을 설명드릴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라이프 인슈런스도 맞잖아요. 생명보험에 대해서 사후에 이 death benefit이라고 하죠. 사망보험금 받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투자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당연히 내가 생명보험의 현금 가치가 올라가서 거기서 꺼내 쓰는 거 역시 당연히 그거는 투자소득이 아닐 것이고요. 자 그래서 NIIT라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투자소득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였죠. 다시 정리하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투자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투자소득은 일반소득세뿐만 아니라 NIIT라고 하는 별도의 소득세를 적용받게 된다라는 거고 그게 세율이 3.8%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는요. 이 net investment income tax, NIIT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요. 국공채 투자예요. municipal bond라고 하는데요. 이 국공채 투자는요. 여기서 발생하는 게 이자소득도 있을 것이고 이걸 매매하는 데서 발생하는 capital gain도 있지만요.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비교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다면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게 뭐 아주 근본적인 해결이냐? 그건 아니겠죠. 국공채 투자 자체가 얼마나 투자로서 매력적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봐서 제한적이다. 두 번째, donate appreciated asset. 자산가치가 많이 올랐을 때 이거 팔지 않고 donate하라는 얘기죠. 기부하라는 얘기죠. 왜? 당연히 내가 어떤 특정한 자산에 대해서 가치가 많이 올랐을 때 이걸 매각하면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투자소득이죠. 그러니 인컴택스도 발생할 것이고 NIIT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기부함으로써 그 세금 아무것도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자산 appreciate된 그 자산을 donation 할 경우에는 기부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donation deduction도 이 fair market value 기준으로 높은 그 시장가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가능하면 이렇게 donation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 많이 가치가 올랐을 때 이거 팔지 말아라. 아까 말씀드렸던 donation 하세요. 라는 것과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걸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캐피털 개인 자체가 이 소득세뿐만 아니라 NIIT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소득 자체가 높아짐으로써 아까 얘기했던 고소득자에 해당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NIIT의 적용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서 최대한 미룰 수 있으면 미뤄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하이라이스를 했던 이유는 가장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방안 NIIT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부동산의 경우 특히 부동산 투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득들이 있을 때 이게 NIIT의 적용을 받는데 이거를 텐터리원을 써서 재투자함으로써 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면 결국 내가 고소득자가 아닌 것이 되기도 할 것이고요. 또한 그 소득 자체가 없으니 NIIT의 적용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텐터리원을 계속해서 활용하게 되면 스텝업 베이시스까지 내가 돌아가실 때 내가 세상을 떠날 때 해당 자산을 자녀에게 넘김으로써 오랫동안 어프리시했던 밸류에 대해서 양도세 전혀 내지 않고 NIIT도 내지 않고 다음 세대로 스텝업 돼서 보낼 수 있다는 것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라이프 인슈런스에 대한 투자 또는 텍스 디퍼드 어누리 프로덕트에 투자한다. 라이프 인슈런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보험금 NIIT 적용 안 되고요. 내 연중에 내가 나의 라이프타임 동안에 꺼내 쓰는 그런 캐시 밸류에 대해서도요. 역시 당연히 이 NIIT의 적용을 받는 그런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누리티 프로덕트들도요. 내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 자라나는 기간 동안에 NIIT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왜?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요와 같은 투자 상품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 NIIT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넷 인베스먼트 인컴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NIIT를 줄이는 것과 매 한 가지인데 관점을 조금 달리 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벌어들인 소득 자체를 넷 인베스먼트 인컴이 아닌 것으로 만든다는 뜻이죠. 돈을 안 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NIIT의 적용을 받는 소득은요. 대체로 내가 한 패시브 인베스먼트 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패시브 액티비티가 아니라 내가 아주 materially participate 아주 액티브하게 participate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회사로부터 나오는 예컨대 뭐 배당 소득이 있다 해도 이게 NIIT에서 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 부동산의 경우 좀 독특한데요. 만약에 내가 임대 소득 렌털 인컴이라던가 임대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내 비즈니스에 임대해 줄 때 NIIT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용을 충분히 누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다른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가지고 다른 소득을 줄이는데 쓰라라는 것으로도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부동산 투자를 활용해서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첫 번째가 부동산 전문 투자자가 되라. 리얼스틱 프로페셔널이 되라.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임대 부동산을 숄텀으로 활용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해당 임대 부동산을 숄텀 렌털 프로퍼티 말하자면 30일 이내에 기간으로만 빌려주는 프로퍼티로 활용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이요. NIIT의 적용을 받는 소득에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얼스틱 프로페셔널이 되면 원래 여기서 얘기했었던 것은요. 벌어들이는 기타 소득을 부동산 비즈니스에서 발생시킨 손실을 가지고 줄이는 데 씀으로써 전체적인 나의 과세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게요. 소득세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리얼스틱 프로페셔널이 되면 NIIT도 적용을 받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부동산 전문인이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추가의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결국 NIIT를 줄이는 방안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이혼해라 아니면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아까 이게 있었잖아요. NIIT의 적용을 받는 고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싱글일 때는 20만 불이고 부부 공동이면 25만이라고 했으니까 부부 공동이었을 때 만약에 맞벌이었다고 하면 이거 넘는 게 싱글일 때보다 더 쉬워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NIIT의 적용을 더 쉽게 받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결혼을 미루거나 이혼해라 라는 그런 얘긴데요. 현실적이지는 않죠. 이런 내용 부동산 전문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액티브 인컴과 패시브 인컴을 서로 상쇄할 수 있는 그런 혜택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소득에서 나오는 NIIT까지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또 방안으로서 NIIT 줄이는 것이요. 앞서 리타일먼트 플랜 있었잖아요. IRA가 됐건 개인 은퇴 계좌죠. 또는 법인 기업이 활용하는 401k와 같은 이런 은퇴 계좌 이 Qualified Retirement Plan이라고 해요. SEP IRA 솔로 401k 여러가지가 있어요. Defined Benefit 다 있어요.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들은요.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 비과세인 건 물론이고 나중에 찾을 때에도 이 해당 소득은 NIIT에서 빠지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매우 중요한 그런 방안인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NIIT를 줄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방금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Qualified Retirement Plan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와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얘기했던 라이프 인슈런스와 UNWIT를 활용해라.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투자자 전문가가 되거나 아니면 1031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라는 게 NIIT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사족인데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 임대부동산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 당연히 내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 한국의 거주자는 아니잖아요. 한국에 내가 이거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이요. 한국에서도 한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매각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한국에서도 내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내는데 미국에서 내는 게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미국에서 별로 세금을 안 내서 다행이다. 적어도 이 한국 부동산 매각했을 때 미국에서 소득세는 안 내는구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NIIT를 피하지 못해서 그 부담이 상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부동산 전문인으로 스스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NIIT도 피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거 꼭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적용 가능한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럼 hotel 하ела bu eten dot com 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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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